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A형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겁나 간단하네요. 우리 빨리 한번 해결해봅시다. 자, 문제에서요.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로그 3의 9의 갓 구하라고 돼있죠? 간단한 모양으로 먼저 바꾸고 시작을 합시다. 이거 암산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4라는 녀석은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로그 3의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지수법치가 어떻게 돼요? 거듭제곱은 지수끼리의 곱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2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개 곱하면. 곱하기. 자, 여기에 있는 2 어떻게 나와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2의 로그 3의 3이 되겠네요. 그럼 로그 3의 3은 얼마고요? 1이 나올 거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정답은 얼마?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짜 기본적인 계산 문제니까요. 이것도 못하면 솔직히 여기까지 할게요. 정답 얼마예요? 정답은 1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